TR-32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공원에 가요? 아니요, 오늘 저는 공원에 안 가요. 저는 친구랑 같이 카페에 가요. 그 여자가 어때요? 그 여자는 예쁘고 똑똑해요. 그 남자는 어때요? 그 남자는 너무 멋있어요. 한국어는 어때요?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요. 내 친구는 어때요? 당신의 친구는 너무 예뻐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일본은 요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인도네시아는 요즘 날씨가 어때요? advise 있잖아요. 날씨 자신있습니다. 대남사 shadow. mieszka 그러면 날씨가 어때요? ーム